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까지 바꾸려 한 전직 경찰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 관할 경찰서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 접촉사고를 내고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뺑소니 운전자를 잡고 보니 전직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한 B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는지 당일 행적을 조사했지만 술을 마신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현직 경찰관과 전화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고 사고 당시 교통조사 담당 직원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